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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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2대에서도 뮤지컬 봤었는데 오늘 전시까지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시동기 버스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라바라브가 재밌었습니다 주학 신의를 동인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TV로 보던 신비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입체감도 넘치고 재밌었어요 뭐지? 내가 주인공 사리가 된 건가? 둘이가 된 건가? 광림이가 된 건가? 이렇게 느낌이 됐어요 세트가 너무 재밌고 애들하고 오기에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많이 돌아오세요 꼭 한번 와보세요 신비 아파트 최고 신비 아파트 미디어 어둠은 저 내가 구하리 정말 재밌어요